안녕하세요. 이번 공이즈 브이로그에 브이로그를 맡은 찬이찬입니다. 니 왜 목이 터? 아직도 입고 왔어. 아직도 입고 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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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림아 우리 몇 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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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이 앉아. 잘했어. 잘했어. 자. 여러분. 하은이 없는 공이즈. 하은이 없는 공이즈. 1차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1차 연습을 시작합니다. 1차 연습생. 4차 연습생. 2차 연습생. 1차 연습생. 4차 연습생. 2차 연습생. 4차 연습생. 아 메인 래퍼를 맡고 계시는구나. 호준이 앉아봐. 공이즈에서 당신이 맡고 있는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공이즈 포지션이요? 네. 저는 뭐 그냥 저는 그냥 큰 키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다인가요? 노잼. 멀 때 밖에 없다. 아 가진 거라곤 키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좀 재미없네요. 다들 뭐였는데요? 뭐 담당하세요? 재혁이요? 재혁이는 저희 공이즈에서 재력을 맡고 있고요. 공이즈에서 혜림 씨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저는 섹시할게요. 아 섹시를 맡고 계시다. 네 그렇다. 아 네. 재혁 씨는 공이즈에서 무슨 포지션을 맡고 있죠? 제가 재력이요. 사실 뭐 담당하죠? 저는 공이즈에서 집게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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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게사장은 근데? 스펀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다람이 해 다람이. 그러니까 나 똥이 할래. 네가 스펀지 못하잖아. 아니야 유산 너는 블록색으로 해. 블록색으로 해. 블록색으로 해. 자 애기만 해보자. 테이블 정신이 들어. 신생아 시점. 안녕. 아기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울지. 이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울지. 야 들어가세요? 잘 들어간다. 울 거야? 터질 것 같은데. 아니 저건 볼레로그 아니에요. 그 갑옷의 팔 갑옷 아니야? 아 이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두 개 하나을 해야 된다. 안 내면 진다고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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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안 내면 진다고요? 와. 또 나의 개선생각. 와. 또 이 영광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격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어이 신납니다. 아이고 신납니다. 나 이거. 뷰로. 난 투표 어렵게 만들겠어. 아. 거고하겠습니다. 거고. 거고. 안 돼. 재욱이가 뷰로 투표하면 끝이야. 그래. 네. 사이에서 말고. 제 선이에서 꾸몄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와 야 내가 좀 똥줄 타게 하려고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분들의 뷰! 브이로그를 맡게 된 봉이즈의 샤니입니다. 샤니입니다. 오늘은 1일차 연습제이고요. 한 번 안무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기세요? 맞아.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일차 연습을 왔습니다. 2일차지만 거의 마지막 연습에 가깝기 때문에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데 힘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마지막 연습이더라고요. 촬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파트! 온윤 님의 파트에 가사를 한번 외워볼까 해서 자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온윤 님이 약간 보컬 담당이다 보니까 배드리브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계속 들으면서 가사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만들한테 들어서 잠시 이틀 태발 제 팀 왔다니! 왔다니! 아! 진짜 시켰다! 아! 혹시 또 불러나 이제는 갈게요. 무슨 말이죠? 아니요. 자꾸 나 약하잖아. 아니 혹시.. 혹시.. 혹시 그 키 속이야? 아니 이렇게 와서 왜 이렇게 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얘는 또 뭐 하는 걸까? 야! 너 멀리 가야지 원래! 야! 너 멀리 가야지 원래! 안녕하세요 우리 대결팀이다 잘 아는지 봐야 되겠다 큰일이다 잘한다 아픈 애린 옆에서 보는 나 아픈 찬이 팩스 잘해! 아 네 노래가 너무 좋다 아잇 참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날인데 제가 일바타로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먼저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올까 합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침대에 누워서 대자로 발라당 뒤집어져서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전 촬영이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네요 지금 제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이라고 하기에도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잡티 제거 정도? 그래서 딱히 화장하는 게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하이로 드디어 사람이 왔다 화장 끝! 눈은 하은이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우리 얘네들 더빙하는 거 봐? 이제 카메라는 얘네를 비추고 목소리는 우리께 들어가는데 아 못 가슴 같아 자꾸 뭐 하시는 거죠? 그게 최선인가요? 파란색 야무지게 묶어놔 봐 근데 얘 보석이 원래 근데 너무 7080 아니야? 파란색 오자가 사라졌다 그거? 응 그거 어제 경주가 쓴 거 아니야? 어 가슴 좋아? 경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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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어딨다? 아 있어? 경주 쓰고 제자리 안 갔다 놔? 저 자리 챙겨봐 아니 우리 우측이 어떻게 큰일 났네 이미 남자들 조심해라 기다려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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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지도 못하겠다 잠깐만 야 통해 사악 와 아니 방금 찍으려고 들어 올렸다가 만차 싶어서 내렸어 정성적인 거야 아 우리 우측이 머리에 묶어봐 왜 이렇게 묶어 야 야 내가 괜한 거 말했나봐 짠 짠 우리 촬영 장소지롱 날씨 짱 좋아 야 혜림아 너가 오늘 제일 잘생긴 거 같아 나도 잘생겨 존잘인데? 짠 야 소피 받을게 소피 받을게 오늘 유난 의상 자기 옷 하나도 없음 이 조끼 뭐죠? 조끼는 조끼는 다은이 언니의 조끼입니다 프리티새비지의 유진언니가 입었던 의상이고요 바지는 누구거죠? 김찬이의 핏티디 바지입니다 단팔티는 누구거죠? 저의 짐 오빠가 부산에서 훔쳐왔어요 결국 유나 의상 중에 짓 거 하나도 없다 이 말 신발은? 태경이의 신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때? 이 같고 신생아 우리 쳐다보는 거 아니야? 지금 해가 싫죠? 돌잔치 해기 싫어 촬영 끝! 끝! 아 더워 아 더워 다행히 촬영이 끝나자마자 더워졌어 자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공이즈 촬영까지 마치고 연습실에 도착을 해둡니다 더 이상 못 찍겠어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볼게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눈을 바라봐 얘의 눈도 바라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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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